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집사2번째 집사2번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사2번째 먹방봐? 어? 손님은 개껌 줄게 생선이 그냥 간식 주고 손님은 오래 먹어야지 고맙습니다. 촬영 선생님 언니 지금 아파가지고 언니의 유일한 낙이 그 개껌 씹는 거란 말이야 미쳐 어머 미쳐 혜성아 너 오리발 어째어 방금 먹던 거 방금 먹던 거 어째어 행성이 행성이 네 거 여기 있잖아 왜 먹다 말고 소녀 거 뺐냐 너 욕심쟁이야 고 Condo 손 흘 rein 행성아, 너 오리발 있잖아. 행성이, 너 이거... 소녀, 너 먹어. 왜, 왜 갑자기 뱉어? 어? 아니야, 이거 행성이 거야. 행성이 거야. 이거 소녀 거, 이거 소녀 거. 어?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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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sonThe 손님 가져올vor 조용히 손님 손님 진짜 웃긴다. 쟤 집으로 오리발 적은 거 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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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웃긴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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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 니네 니네 웃긴다 진짜. 진짜 웃긴다. 행성아 너 오늘 우리 밥 먹어. 오늘 우리 밥 먹어. 언니 이거 먹어 너. 샤워 먹기 샤워 먹기 샤워 먹기 샤워 먹기 진짜 웃긴다, 얘네들 소녀야, 소녀야 기분 좋아? 상쾌한 표정인데?